우리는 하느님과 예수님을 믿습니다.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? 하느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을 믿습니다. 하느님께서 아들 예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. 사랑이 얼마나 크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이 믿음을 통해 배웁니다. 사랑은 상상 이상을 해냅니다. 우리 몸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 사랑입니다.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. 사랑이신 하느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.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본성입니다. 우리가 믿는 그 사랑을 일상 안에서 우리 곁에 있는 이들과 제대로 나눌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. 사랑하지 않았습니다. 사랑하 seam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